코이트 알아? 형이 누구지 알아? 형이 코이트 애들이 장난 아니었어 나 누구도 안 보여 그땐 잘나갔지 내가 만약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말야 오빠를 만나려면 번호표를 뽑으세요 아이가 참 피곤하네 형님 떴다 하면 90도지 온 동네 누비면서 주름 돋지 디스코 테크노에 벌럭이는 나팔바지 여기저기 달리 부르스 왕년에 잘나갔던 나인데 지금은 그냥 그래 이름 좀 날렸었던 나인데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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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나갔지 장난하냐 딱 보면 모르는 이 장난하냐 이름만 됐다 하면 최고급의 VIP죠 남자답게 담돌하게 담돌하게 뭐만 했다 하면 유행이지 어 걸어만 다녔는데 화보잡치 어 백미터 전방부터 아가씨들 쓰러지죠 여기저기 난리 부르스 왕년에 잘나갔던 나인데 왕년에 잘나갔던 나인데 지금은 그냥 그래 이름 좀 날렸었던 나인데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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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돌이고 담돌이고 다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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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이 고 buna 달이 고 달이 고 달이 고 달이 고 살리고 달리고 살리고 달리고 살리고 달리고 살리고 달리고 살리고 달리고 살리고 달리고 감사합니다.